도도 등장했어요? 도도 등장했어요? 이리 와 여기다 풀어놔봐봐 도도 도도 없네 다른 강아지들이 아무도 없네 한두 마리는 있어야 되는데 오늘 도도가 오는 줄 알고 다 도망갔나봐 도도야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라 밖에서 노는게 뭔지 몰라 밖에서 노는게 뭔지 몰라 저한테 도도도 이건 뭐하는게 도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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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 도도가 도도가 인간들이 뭐하나? 그래? 도도야? 그리고 더워? 좋지? 더워? 더워?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기야 애기야 몇 개월이예요 몇 개월이예요 네 네 아 우리 개는 이제 5개월이예요 둘이 만났어 웰시 웰시코기와의 첫 대면이다 얘 너도 귀엽다 웰시 도도야 이리와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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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이요 핸드폰 좋아요 자기 이뻐한다고 그래 너 이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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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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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라 왜 도도는 쟤는 너무 야무새요 지금 세상이 뭔지를 잘 몰라요 쟤는 아직 아이고 귀엽다 아 아이고 앤 엄청 활동성이 많죠 애는 쟤도 활동성이 되게 많은데 아직 아기라서 얘 자기 이뻐하는 줄 알고 그래 얘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러 그러죠? 아이고 이뻐라 그래 니 참 예쁘다 얘는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 엄청 삐쩍 말랐죠 쟤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너는 얘 사교성도 좋고 너 예쁘다 그랬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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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잘 부탁해 동네 형 얘는 남자예요? 동네 형이 동네 오빠다 동네 오빠 아이고 이쁘다 얘 되게 이쁘지 그래 그래 이게 지금 너 동영상 찍히는 거란다 너 쟤요? 아니 엄청 잘 먹어 너무 잘 먹어서 이게 엄청 잘 먹는데도 살이 안 쪄요 종류가 원래 이런 종류라서요 저기 또 왔다 푸들 여기가 원래 강아지들이 놀다 얘네들은 막 싸납지 않아요? 얘가 지금 애기라서 아 그래요? 얘 되게 겁쟁이거든요 지금 아직 5개월밖에 안 돼서 겁이 많아요 얘가 그래서 내가 겁쟁이 된다 포메리안이다 저기 언니인가? 여자예요? 네 저기 언니 좀 봐봐봐 저기 포메리안 언니 너 얘 짖을 것 같아 너 얘 짖으면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얘 겁쟁이라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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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짖으려고 그랬다 짖으려고 누가 좀 당겨봐봐 짖으려고 그랬다 저 친구들은 그냥 간다 따라가려고 그랬어 저기 봐라 포멘 안녕 친구 안녕 언니 동네 언니야 동네 언니 어디 보자 언니 안녕 해봐봐 도도 이리와 도도 도도 이리와봐 도도 이리와봐 도도 이리와봐 도도 이리와봐 도도 이리와봐 아이고 이뻐라 쟤도 이쁘다 어디로 막 가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막 가고 싶대 쟤도 따라갑나 막 따라가 얘 얘 쟤 나중에 타면 엄청 따라다닐 것 같아 강아지들을 어이구 얘가 명색이 그레이 하운드야 점프력이 어마어마해 웨시 오빠는 니를 반겨줬는데 그렇지 여기 푸들은 왜 무섭다 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